김태현, 무대에서 빛나다. Y10과 SBS의 뉴스가 왜 한 목소리로 칭찬하는가? 그녀의 매력과 독특한 공연 스타일 분석 김태현은 현재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음악과 공연 스타일은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10과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은 그녀의 재능과 영향력을 집중 조명하며 왜 그녀가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태현의 매력과 독특한 공연 스타일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김태현의 음악적 매력 김태현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서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곡은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진솔한 음악은 여러 세대의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김태현을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줍니다. 1.1 음악의 감정표현 김태현의 음악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 기쁨, 사랑, 그리움 등 여러 감정이 노래 속에 녹아들어 있으며 이는 그녀가 부르는 곡을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곡들을 통해 깊은 울림을 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2 진솔한 가사 김태현의 가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그녀의 진솔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녀의 곡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솔함이 그녀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3 다양한 장르의 시도 김태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발라드, 팝, R&B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 독창적인 퍼포먼스 김태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적 경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모든 동작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관객들은 이를 통해 깊은 몰입감을 느낍니다. 2.1 안무의 예술성 김태현의 안무는 음악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녀의 동작은 섬세하고 강렬하여 공연을 보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그녀는 안무를 통해 노래의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 팬들과의 소통 김태현은 무대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녀는 공연 중 팬들과의 호흡을 느끼며 이를 통해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그녀의 공연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팬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공연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3 몰입감 있는 공연 김태현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잘 연결되어 팬들은 공연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감은 김태현의 무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미디어의 주목 Y10과 SBS를 포함한 여러 방송사들은 김태현의 공연과 음악적 성과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소통 능력은 그녀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 매력적인 카리스마 김태현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단순한 가창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대중과의 깊이 있는 교감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김태현을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2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영향력 김태현은 단순한 가수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며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메시지와 삶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경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번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안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은 그녀를 단순한 유행의 중심이 아닌 세대를 초월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줍니다. 4.1 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김태현의 소통 능력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진정한 교감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일상적인 모습을 나누고 공연 준비 과정도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이러한 진솔한 소통은 팬들로 하여금 그녀의 음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4.2 다양한 음악적 시도 김태현은 매번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양한 시도는 국내외 음악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앞으로 보여줄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이 기대됩니다. 5.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성장 김태현은 단순한 국내 스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평가받으며 이는 그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5.1 음악 전문가들의 찬사 김태현의 음악적 성과는 빌보드와 같은 권위 있는 매체들에서도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2 감정의 스펙트럼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김태현을 두고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고 깊은 표현력을 갖춘 아티스트라고 극찬합니다. 그녀가 노래를 통해 전달하는 진정성과 감동의 메시지는 다양한 문화와 연령층의 청중들에게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6. 구결론 김태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아티스트이며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내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대의 감동을 전하는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태현이 보여줄 새로운 도전들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진정성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현의 음악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10과 S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이 김태현을 집중 조명하는 이유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소통이 바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김태현의 음악은 계속해서 진화하며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현의 무대는 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계속될 것입니다.